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 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빈티지 앰프나 리시버 그리고 프리앰프에 달려있는 EQ에 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2편이구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구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번째 시간이구요. 주요 악기별 음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입니다. 드럼 세트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두루두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부분은 킥드럼이 저음을 담당하게 되구요. 중음은 스네어 드럼, 그 다음에 탐탐 드럼 이런것들이 이제 중음때를 형성하게 되구요. 고음은 하이엣이나 심벌 같은 부분이 고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전 주파수대가 이제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악기가 되구요. 그 다음에 저음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요. 베이스 기타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아니면 재즈에서 더블 베이스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등장하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킥의 울림통 같은 경우도 이제 저음의 영역이구요. 그리고 이제 첼로라는 악기도 그 통 자체가 나름대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음을 담당하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음대역을 담당하는 악기들은 가장 대표적인게 이제 보컬이죠. 그 다음에 통기타, 피아노, 비올라, 스네어, 섹소폰, 트롬본 같은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귀가 가장 잘 캐치하는 그런 대역이 중음대역이구요. 그래서 이제 중음대역의 악기들이 저음과 고음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음 쪽의 악기는요. 트럼펫, 일렉트릭 기타, 바이올린, 피콜로, 심벌, 하이햇 이런 부분이 이제 고음력을 담당하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드럼을 한번 볼까요? 자 드럼인데요. 이게 이제 킥 드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울림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크를 넣어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 킥을 발로 이제 툭 하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울림이 발생하죠. 그리고 중음대역은 이제 스네어입니다. 네 스네어가 되구요. 톰톰도 3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톰톰은 이제 플로어 톰톰이라고 해서 통이 좀 크죠. 그래서 중저역에 좀 음색이 강하구요. 스네어와 이 하이톰과 미들톰은 중형역대의 그런 악기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심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햇이 있구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주자가 드럼을 이제 연주하고 있는데요. 하이햇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왼쪽 발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하이햇을 연주를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발로는 이 통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 툭 페달이 있습니다. 그 페달에 닿는 그 부분을 이제 비터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중음대역이 오히려 많구요. 그 비터가 닿은 이 우에 통 울림은 이제 저음대가 많은 그런 악기가 되죠. 그래서 비터 쪽과 그 다음에 통 속에 울림 소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이 퀵 드럼이 되겠구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드럼입니다. 여기 보면 스네어가 있구요. 톰톰이 이제 두 개가 있구요. 그 다음에 플로어 톰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달 있죠. 이렇게 페달 쪽에 비터가 있구요. 하이햇 쪽에도 페달이 있고 오픈 하이햇, 클로즈 하이햇을 연주하면서 이제 고음역대를 담당하게 되구요. 심벌 도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앰프에서 EQ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앰프의 EQ 부분은 이제 베이스와 트래블, 그리고 로어필터, 하이필터 이렇게 4개가 있는 앰프가 있구요. 그리고 베이스, 미드, 트래블, 로어필터, 하이필터 이렇게 5개로 이제 구성되어진 그런 앰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개로 구성되어진 앰프는 통상적으로 50년대, 60년대의 진공간 앰프와 티어램프들이 많이들 있구요. 이 진공간 앰프에는 이 로어필터를 럼볼필터라고 표현도 하구요. 그 다음에 하이필터를 스크래치필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동일한 그런 기능이구요. 그리고 70년대와서는 1725에서 5개의 그런 EQ들이 있는데요. 미드레인지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란츠 275라든가 캘루드 6200 같은 리시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5개가 이제 보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음력대, 중음력, 고음력을 이제 조정을 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음력대가 1kHz 중심으로 해서 부스트가 되어있죠. 이게 이제 0dB입니다. 0dB가 제로가 되구요. 중음력을 부스트했고 또 중음력을 커트했습니다. 그래서 중음력대는 약 1kHz를 전후로 형성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트래블입니다. 트래블은 10kHz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을 부스트하고 트래블을 커트했습니다. 그래서 10kHz 전후로 이제 부스트와 커트가 되구요. 그리고 저음력은 이제 100Hz 부근이 되는데요. 여기처럼 저음력이 부스트가 됐고 저음력이 커트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EQ 컨트롤 하는 그런 부분을 그래프를 한번 봤구요. 그 다음에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필터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0.1qHz 되어있죠. 즉은 100Hz입니다. 그래서 100Hz를 중심으로 이하 쪽을 계속 이렇게 롯 필터는 커트를 해줍니다. 부스트하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 쪽을 아예 커트를 해주구요. 그 다음에 하이필터는 이렇게 10kHz 부근에서 전후로 계속적으로 커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필터는 이제 커트를 하게 되는데 하이필터도 이제 그 커트하는 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3dB를 커트할 것인가 5dB를 커트할 것인가 10dB를 커트할 것인가 이렇게 용량이 있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온오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이필터 온오프 또는 로필터 온오프 이렇게 온오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베이스 미드 트래블은 온오프가 아니라 부스트와 커트를 하는 이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게 할 수도 있고 좀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필터부는 온오프 하는 기능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바로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EQ에 대해서 1편과 2편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구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 준비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제사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